Hello everybody! Welcome to Chokwani's Buttery English! Day 24 Country 얘들아, country는 뭐냐면 바로 국가 또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오늘 다양한 나라를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자, 한번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title, 주제가 뭐라고? 국가 또는 나라였죠. 뭐예요? country였죠. country 한번 발음해 볼까? country 자, 트라 어떤 친구들은 트라이라고, 컨트라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자, 해볼게요. country 자, 추 부름을, 추 발음을 추 라고 해주세요. 추 팝춥스 할 때 그 추 country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세계 넓은 세상을 가서 경험해 보거라 이럴죠. 자, 세계라는 뜻입니다. 또는 세상이죠. 자, 뭐냐면 world 되겠습니다. world world very good 자, 세 번째 단어 해볼게요. 문화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지요. 자, 문화는 영어로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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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lture, culture shock culture shock 이러잖아요. 와, culture shock 정말 새로운 것을 보고 쇼크를, 충격을 먹었을 때 culture shock라 그러죠? 자, 그때 말하는 culture 해볼게요. culture culture okay, 그 다음은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은 영어로 뭘까요? 바로바로 korea korea 자, 우리 미국 갔을 때 where are you from? 물어보면 I'm from korea 라고 자랑스럽게 우리 친구들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korea korea korea를 발음을 아주 멋있게 하는 게 좋겠지? 한 번 다시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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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바로 이 단어로 시작해요. 뭐냐면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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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했습니다. 그럼 I'll see you, Alligator. Goodbye.